정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사시는 김혜숙씨가 보내오신 사연입니다. 가요무대 제작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국제협력단 해외봉사원으로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공직을 조기 퇴직하고 봉사단원으로 해외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기왕이면 국가대표급 자원봉사자가 되라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던 어머니 올해도 그 뜻을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제 사연이 소개되고 어머니의 애창곡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가요무대에서 김혜숙씨의 소망을 들어드리기로 했습니다. 뜻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멀고 있는지 얼마나 멀고 있는지 얼마나 멀고 있는지 그리운 서울은 파도가 길을 막아 가도 파도 못 갑니다 하다가 육지라면 하다가 육지라면 또 난 구두에서 흘러 있지 않을 것을 하다가 육지라면 눈물은 없었을 것이 이래도 한세 땅 저래도 한세 땅 우리가 살면 천년을 사나 사랑의 벚꽃 두려움 빈스를 향하여 멋지게 멋지게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친구들 어깨를 부딪히며 아싸 아싸 춤을 추워요 노래의 완전 짱짱 방송을 치면 짱짱 신나게 신나게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빈스를 향하여 빈스를 향하여 우리 모두 빈스를 향하여 내 마음이 태양의 벚꽃 прошлых 우리 모두 저희는 작은 하나 우리 모두 iza 할머니